자 우리 30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로 같이 한번 볼 건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일단 쉽게 탁탁 끝나버려서 약간 좀 김이 빠지거든요 자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릴게요 자 문제 세팅이 되어 있을 건데 마지막 구하는 거 일단 볼게 f에 t가 있어요 이거 어쨌거나 거리로 일단 주어져 있어 그리고 나서 자 마지막 구하는 게 f'에 t를 구하시고 t에다가 ln, e를 구하자는 거니까 당연히 도함수가 구해지려고 치거나 미분계수 구해지려면 원래 함수가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이게 미적분이었으면 지금 내 의상과 조금 다르게 일단 가고 있거든 이게 정확하게 뭔가 미적분에서 양함수 음함수 이런 관계를 파악해서 일단 문제를 쓰려고 치면 ft가 절대 t에 대해서 양함수로 표현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문제의 뭐 극단적인 문제점만 아니고 그냥 뭐 시나리오 그러겠다는 돌아갔으니까 얘가 t로 표현된다는 게 일단 문제고 그냥 막판에 계산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아무튼 저랑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t의 범위를 주고 곡선과 직선을 줬어요 여러분 이 직선에서 일단 보실 건 얘가 기울기가 1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자 얘는 만나나 안 만나나 이걸 따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네가 따진다고 네가 엄밀한 게 아니고 띨띠한 거야 그럼 이게 일단 맞지 않나 그림 대략 표현만 해볼게 그냥 로그함수처럼 그리세요 자 곡선이야 기울기가 1인 저 직선이 이렇게 일단은 가고 있으니까 x 플러스 t다 이렇게 일단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생각할 거는 요점하고 요점에서 교점이 일단은 잘 생겼으니 그냥 있다라고 믿는 거고 그럼 거리를 구하려고 치면 뭐 기울기 1인 상태니까 직각사각형 만드시면 되고 자 요 상태에서 얘가 45도니까 직각 2등변이고 얘랑 얘랑 길이 같고 1대1대 루트이죠 그럼 너한테 필요한 거는 이 교점과 교점의 x 좌표에 차를 구하시고 그거에다가 뭘 곱하면 될까 루트 2를 곱하면 그냥 저 ft를 함수야 근데 요렇게 일단 표기할게 ft는 루트 2에다가 자 얘는 교점의 x 좌표의 차다 그 예전에 기추문제 나왔던 스타를 보면 절대 이게 ft가 딱 쉽게 일단 써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t로 깔끔하게 써진다는 게 이 문제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지 뭐 이제 이게 일단 의도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요렇게 일단 볼게 교점을 구하려면 얘를 뭐하면 될까 연립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연립을 하면서도 당연히 몇 개가 있을 거라고 믿어야 돼 두 개가 있을 거라고 믿어야 되니까 이게 왜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는지 네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건 출제하는 사람이 일단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 해보자 두 개를 연립해서 쓰는데 이대로 방정식 풀기가 힘들지 자 그럼 당연히 로그를 뭘로 바꾸면 될까요 지수로 바꾸시면 되신다는 거니까 자 정리하면 해볼게요 2의 x 플러스 t의 제곱이라는 것이 1 플러스 2의 2의 x 빼기 2의 마이너스 2의 t다 요렇게 일단 되시고 자 내가 주의해야 될 건 x로 일단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식의 구조로 보니까 얘 제곱이고 제곱이고 차 요렇게 일단 있으니 얘만 뭐가 잘 될까요 인수분해가 잘 되겠죠 어 아마 이제 여기서 인수부대로 일단 잘 끌고 한 치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일단 근의 공식을 쓰거나 뭐 이제 뭐든 간에 일단 어차피 인수분해하는 게 근의 공식을 쓰거나 다 똑같잖아 자 그럼 요거 일단 요렇게 일단 바꿔 볼게 얘 옮기자 2의 x 플러스 t 마이너스 1이야 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요렇게 일단 쓸게요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 자 이거에다가 2의 x 빼기 2의 마이너스 t다 요렇게 일단 쓰시면 되고 최대한 얘 또는 얘가 나오게 정리해진 인수분해가 뭐 하는 걸까 성공을 하실 거니까 얘를 2의 t 제곱으로 묶을게요 자 그런다고 치면 2의 x 빼기 2의 마이너스 t다 요렇게 일단 되시고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 그리고 나서 2의 x 빼기 2의 마이너스 t다 요렇게 일단은 되시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일단 그냥 끝나버렸냐면 이게 너무 잘 구해진다는 거야 얘랑 지금 어디 있니 얘가 지금 똑같죠 그럼 얘가 하나의 근이 될 거니까 얘랑 얘 어차피 일단 같으려고 치면 x가 하나가 마이너스 t가 되셔야 되고 자 여기가 결국 마이너스 뭐가 될까 t니까 좌표가 이미 t로 일단 표현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남는 거 얘랑 얘 없앤다고 치면 얘가 되지 근데 이 식 역시 너무나 일단 정리가 잘 되는 식이니까 자 한번 써볼게요 2의 x 제곱은 2의 t 빼기 2의 마이너스 t다 요렇게 일단 될 수밖에 없고 그냥 x 좌표는 ln을 또다시 쓰면 되겠지 x는 ln의 2의 t 빼기 2의 마이너스 t다 해서 그냥 이걸로 일단 또다시 일단 끝이야 자 그럼 뭐 이제 값을 이런 거 일단 확인할 필요 없이 얘는 당연히 뭘까요 양수겠죠 양수가 되니까 얘를 쓰시면 되고 자 이거 역시 ln의 2의 t 빼기 2의 마이너스 t로 잘 써지니까 이걸로 그냥 ft가 써지는 거죠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f의 t라는 것은 루트 2 잘 쓰시고 자 두 개 일단 빼시면 되니까 ln의 2의 t 빼기 2의 마이너스 t 자 그리고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t다 해서 얘가 그냥 양함수로 정리가 탁 되면서 그냥 끝이 나버려 자 그럼 도함수 일단 구하자 f'의 t라는 것은 루트 2의 2의 t 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t 제곱 자 이거 분의 2의 t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일단 되실 거고 자 t가 얼마일 때 자 얘는 ln의 2일 때가 되겠지 그럼 계산하자 자 t에다가 ln의 2 집어넣으면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 2가 되고 얘는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3분의 2분의 5가 되니까 이거 날라가면 3분의 5 더하기 1 이렇게 일단 되시면서 자 얘는 루트 2에다가 3분의 8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겠지 정답은 11이고 원래 내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이게 아니거든 얘가 안구해지는게 맞아요 근데 지금 구해져서 이렇게 일단 된거고 그냥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 만약 얘가 안구해지면 그냥 이러면 되거든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둬 있겠지 교점이 자 그러면서 바로 f의 t가 자 얘가 b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루트 2에 b 마이너스 a가 되고 어차피 a랑 t사의 관계식 나름 있을 거고 b랑 t사의 관계식 구조 비슷하게 일단 있을 거니까 여기에서 그냥 음함수 미분으로 그냥 dt를 구해버리면 되니까 f 프라임의 t라는 것은 루트 2에 d에 b에 d에 t 빼기 d에 a에 d에 t다 써놓고 그냥 t에다가 ln의 2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냥 관계식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풀려서 그냥 끝이 나버린 거지 그치 자 구조상 이렇다는 거야 자 그래도 뭐 조금 더 다듬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시험 끝났으니까 별 의미는 없겠죠 자 요정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그 미적분 스타일이 좀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감지를 할 거고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막 과도한 막 이제 해석 이런걸 집착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고정 일단 말씀드리고 자 뭐 9월달은 또 느낌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요정도 일단 하고 지금 29랑 30을 풀면서 확대 해석한 게 전혀 없어 그냥 주어진 대로 가는 거고 오히려 이 조건들을 체크하는 게 이상한 거야 이 땜에 있는 거겠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자 요정도 일단 보고 자 해석을 마치도록 합시다